오늘 오전 11시쯤 정선군 4부급 도로를 달리던 15톤 트럭이 정선군 교통사업소 건물을 덮치고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. 이 사고로 사무실에 있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40대 직원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트럭이 석회석을 싣고 운행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밀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